여러분 오늘 또 모닝이고요. 오늘 또 뭐지? 정말 춥네요. 어제보다 더 춰가 됐어요. 제가 오늘은 요크로 가는데 거기는 3도예요, 3도. 큰일 났네요. 여기보다 더 춥다니 세상에나. 그래도 날은 맑으니까 비는 안 내리니까 다행이에요. 한번 여러분 거기 요크로 가볼까요? 오더라도 오더 인상으로 가볼까요? 오더 인사이 오더 인사이 오더 인사이 오더 인사이 이럴면 오더 인사이 오더 인사이 오더 인사이 아키 너무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저는 집에 여기는 롯크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 청소를 뭔데요? 어머, 어머 귀여워. 나 만점맞은 것 같아. 나 겁이 없어. 여러분, 저는 지금 요크에 있고요. 요크하니까 요크샤테리아가 자꾸 생각나네요. 추워서 정신이 나간다. 아무튼 너무 춥네요 정말. 왜 이렇게 갈수록 지금 너무 추워지고 있어서 옷을 더 두꺼운 걸 사야겠어요. 여러분, 요크 무조건 오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뒤늦게 발견하다니 거의 한 1년 만에 발견한 곳이거든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요크 진짜. 제가 1위로는 에딘버아라가 좋았고요. 이제 2위로는 저는 요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꼭, 꼭 와주세요. 특히 저는 여름에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코가 다 막히네요.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뿅